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KT에서 드론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민준희 씨. 최근 직원 23명이 국토교통부가 공인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비행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사업 다각화,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송 중기용으로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저희도 사업화를 위해서 계속 드론 자격증 수요를 계속 발굴하고 자격증 인력들을 지금 충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드론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종사 수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1만 5천 명을 넘어섰는데 1년 사이 무려 1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드론이 단순히 레저 활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각 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고 취업, 노후 대비 목적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종사 자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제품의 무게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드론 성능이 우수해지고 경량화됨에 따라 속도와 위험성 등을 감안해 시험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과 인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센서류라든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통신 분야에 대해서 기초 원천 기술부터 정부가 교육을 지원해주고 양성을 시켜야 드론 산업이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신기술과 접목돼 활용 가능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드론을 다루는 전문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